전기총회 및 성료대를 지급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6년 경동 24회 전기총회 및 성료대를 지급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경동고등학교 24회 동창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같이 오신 경동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올해 저희가 연초에 몇 가지 운영 방침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참여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원래는 한 120분 정도 올 줄 알고 그것도 많다 생각하고 예약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사나 조사에 참여하고 함께 경사는 즐거워하고 조사는 함께 운다. 그래서 함질 함을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경사하고 조사가 한꺼번에 많이 줄었어요. 금년에 협찬금 말고 순수 후원금 모금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 사람이 성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집속에서 내주는 걸 보고 성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분이 있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돈을 보낸 분이 그것도 나 돈 보냈다 얘기도 안 하시고 나중에 이 어카운트를 이렇게 보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돈을 100만 원이나 내면서 내 이름을 밝히지 말라. 성웅 이순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가 너블리 서블리 해지는데 이거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동 24기가 여러분들의 협조와 후원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오신 걸 환영하며 또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제 인사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보고입니다. 저 나눠드린 유인물 그 다음 짱을 남기시면 올해 4억 보고가 있습니다. 총동창회에서 했던 세 가지 일들에 적극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총동창회 경동회의 날에 소프트볼은 준우승을 제3회 총동창회 장배 당부대회는 24회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동창산학회 19차, 20차, 21차, 22차도 매번 한 1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KD24 회장단 모임은 반장 모임이 1월 14일 있었고 정기이사회가 3월 24일, 반장 및 동호회장 모임이 8월 29일 이렇게 두 번 있었고요. 춘계야유회와 추계야유회가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KD24 회장단은 이철원군이 계획하고 박종수군이 보조해서 거기에 다섯 군데를 잘 다녀왔습니다. 반창회는 공식적으로 세 번을 2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특별하게 7반이 많이 20명 넘어서 보였었고요. 6반이 반창회를 다섯 번을 가졌습니다. 지부 모임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거기에 올려드렸고 경기 남부지회가 두 번, 미주지구가 두 번, 동구지구가 매달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도모회는 기회가 매주 모이고 있으며 특히 도올의 반국대회가 8월 19일 도올마을에서 올렸고요. 특히 도올마을의 협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산에는 시산대가 있었고, 동산에는 모임이 있고 명백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동호회가 6번 모였고요. 월남참조동호회가 4번. 문후회도 계절에 따라 모였고 당후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수시로도 모이고 있습니다. 사후회가 4번. 마독회가 올해서대로 발급되었습니다. 오늘 참가한 명단은 제 뒷장에 붙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유입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이 복잡하니까 유입료를 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제가 감사받은 결과를 엑셀파일을 올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모든 집행 결과를 해계 원칙을 비교해 가지고 모든 관찰해 봤을 때 대차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큰 잘못 없이 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천안 제가 내년 2017년 28기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박원창입니다. 우리 27기 안 회장님 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일을 잘하고 아까 보다시피 너무 깔끔하게 헌신하십니다. 저희가 책임도 책임감도 생기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지난 회장단이 쌓아놓은 업적에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하래. 네 반갑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내일 한번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패 안면규 귀하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동창회 27대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동기 회원 간의 친목도 모아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 회원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입회를 담아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경동고등학교 제24회 동창회 회원 일동 이기백 총무부회장님 이아동문 드리시고 예 또 그 다음에 한빛위영 어 재무부회장님 예 자 이아동문 박수목 환영의 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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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선생님 ² 의 감사합니다.